과거 박지성과 함께 랜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 동기이자 네덜란드 프로축구 AFC의 아약스의 CEO인 반데사르가 다음 달 2일 친딸과 함께 한국에 방문합니다. 아약스의 선수 영입 권한을 갖고 있는 반데사르 사장은 한국 선수 영입에 관심이 있으며 입국과 동시에 한국과 브라질전을 관람하며 영입할 선수들을 체크할 예정입니다. 반데사르는 브라질전 관람 후 다음 날 서울 월드컵 경기장 리셉션홀에서 열리는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컨퍼런스의 강사로 특강을 진행합니다. 함께 입국하는 장녀 린 반데사르는 평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박서준, 김희철, 장승현, 이동욱, 윤서빈, 선미 등의 한류스타가 팔로우되어 있습니다.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무뎌 방문합니다.